아싸 황금연휴 뭐하지 뭐하지 수진아 뭐할거야? 웃기고 있네 지엄마 생신때도 외박하는 나래야 연휴에 뭐할거야? 우리 쇼핑인데 실컷 할까? 아래야 삐연 나 연휴 때 출근할 것 같아 우리 여행 티켓 끌어놨잖아 으악 웃기고 있네 아... 쇼핑은 나 혼자 하면 된다 게임이나 해볼까? 머릿속까지 맑아지는 이 울림은 뭐지? 놓을 수 없다면 떨어뜨리세요 승혜야 너 눈 왜 이렇게 예뻐졌어? 뮤브이 로토 EX 이 울림은 뭐지? 이 울림은 뭐지? 너는 울림은 뭐지? 크... 우리는 꿈이요 다олов은ziękuję